구독자 좋아요 꾹꾹 그리고 알림 버튼 잊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와이프가 한국으로 시집을 온 뒤에 한국의 좋았던 점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게 있죠? 한국 남자가 더 가정적인 것 같아요 아, 그냥 캄보디아 남자는 가정적이지가 않아요? 아니요, 가정적이지만 한국 남자들에 비하면 한국 남자 더 가정적인 것 같아요 아, 한국 남자들이 더 가정적인 것 같아요? 음, 우리 남편 어, 잘, 아니요 가족들이 잘 시간 많이 보내주고 어, 집안도 도와주고 애기도 봐주고 이럴 때마다 음, 좋아요 한국 남자들이 이런 편 좋아요 아, 한국 남자들이 이제 집안일도 도와주고 애도 봐주고 아,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좋아요 아, 한국 남자들이 더 가정적이고 자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그럼 두 번째가 또 있나요? 네 음, 한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많아서 좋아요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평생교육이라 그래가지고 뭐 구청이나 시청 또 뭐 기타 이제 대학교에서도 그런 게 있고 평생교육 그 시스템 같은 거를 갖춰 놓은 곳이 여러 군데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걸 보고 얘기하는 건지 네, 그것도 남편 말씀대로 그런 거고 결혼 이민자 같은, 다문화센터에서 무료로 가르쳐 주는 게 정말 감사, 감사하죠 아, 다문화센터에서 우리나라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이제 커리큘럼에 따라서는 이제 어디 방문을 한다거나 견학을 간다거나 뭐 공예를 배우거나 뭐 이런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는데 아, 그런 것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찾아봐도 어, 그런 그렇게 자국어를 외국 사람한테 무료로 공부해 주는, 공부시켜 주는 어, 그런 시스템은 전 세계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부할, 공부하고 싶으면 하면 가가운 주민센터나 평생학습관 같은 거 아, 그렇죠 어, 그런 데도 있죠 네, 컴퓨터도 배울 수 있고, 용과도 배울 수 있고 어, 그렇죠 다양한 수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만 할 수 있으면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자기가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들이 되게 많고 곳곳에 이제 물론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하려고 한다고 하면 대학을, 관련 대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전문 학원을 다녀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면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죠 동사무소는 옛날 말이고 지금 행정복지 행정복지센터 네, 이렇게 바뀌었죠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뭐 생각만 있고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그런 게 많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참 잘 발달되어 있고 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또 교통이 편리해서 좋아요 그렇죠 캄보디아는 톡톡 밖에 없죠? 톡톡 택시도 있고 아, 택시도 있어요? 네 야, 푸논펜 이런 데서 택시하려면 정말 운전 정말 잘해야 되겠다 아, 제가 결혼하러 거기 가봤는데 아, 거기는 아, 교통이 정말 헬이에요, 헬 헬 알죠? 지옥 와, 거기서 어떻게 운전을 하고 다니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이게 그 그 뭐라 그래 신호등이 있긴 있는데 신호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정말 이거를 지키고 있는 건지 안 지키고 있는 건지 서로 막 엉켜 가지고 엉켜 있어 가지고 아, 정말 우리나라 그걸 보면서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그 국민의식이 상당히 높구나 우리는 그렇잖아요 신호등이 이렇게 있으면 빨간불이면 사람이 있든 없든 건너든 건너지 않든지 간에 그냥 서 있고 그 다음에 뭐 감시카메라 같은 거 CCTV 같은 거 없어도 그냥 서잖아요, 빨간불이면 누구 눈치 안 보고 아, 근데 그 나라는 오, 정말 전혀 이제 아른곳하지 않고 그렇게 막 다니는 거 보고 아, 우리나라의 국민의식이 상당히 높구나 아, 이거는 이제 교통수단을 와이프는 얘기했는데 갑자기 제가 교통체계를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간 제가 느낀 캄보디아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 한국에 지하철 노선이 정말 많죠 저는 처음 왔을 때 지하철 탈 때 정말 놀랬어요 아, 맞아요. 지하철 그리고 갈아탈 때도 많고 또 정말 어디 가고 싶으면 다 있어요 음, 그렇죠 특히 저희, 제가 가끔 친구 만나러 가면 전설 타는데 친구랑 저희 집이랑 뭐 좀 멀어요 많이 멀어요 근데 지하철 있으니까 금방 가요 또 편해요 정말 좋아요 그래요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연계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지하철역 내리는 곳에 버스정류장이 있어가지고 갈아타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저희 나라 지하철이 전세계에서 어, 청결면이라든가 편의성 그 다음에 안전 이런 거 거의 전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네, 어, 여행할 곳이 많아서 좋아요 아, 그렇죠 우리나라는 정말 여행할 곳 정말 많죠 기억나는 곳이 있어요? 기억나는 거 많죠 특히 제가 좋아하는 강원도의 양떼목장 대관량량떼목장? 네, 대관량량떼목장 네, 거기 두 번 세 번 나갔어요 네, 맞아요 거기 가면 저희 고향이 느껴서 느낌이 고향이 풀 되게 자연 아, 잔디밭 잔디밭 있고 막 산이고 막 숲이고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거기 가면 좋아요 그래서 기억 많이 남아요 아, 그렇구나 아, 그리고 바다 음, 바다 강릉에 간 적 있어요 예쁘고 또 물도 깨끗하고 좋아요 그리고 동해바다 정말 깨끗하고 좋죠 그 강원도는 개인적으로 제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강원도를 가면 와이프보다 와이프도 좋다고 하는데 아, 저도 너무 좋습니다 강원도 가면 공기부터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산과 들과 막 정말 그 자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그 휴가지로 많이 가는 곳이 강원도입니다 그거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강원도예요 요즘에는 해외여행을 많이 가긴 하죠 근데 우리 같은 서민들은 뭐 이렇게 뭐 자주 갈 수 있는 해외여행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강원도를 주로 많이 가는데 간배는 참 산이 참 많아서 강원도는 공기도 좋고 맨날 이 도시에서 그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탁한 공기를 마시고 살다가 휴가 때 간간히 또 휴식을 취할 때 간간히 이제 강원도를 가게 되면 아, 정말 공기부터가 다른 것이 정말 좋습니다 네 또 다른 곳도 있나요? 아, 또 있어요 한 가지 남았는데요 네 일자리 많고 월급도 많다는 거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근데 컨보디에서 일하면 그러니까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게 되면 네 한 달 월급이 어느 정도 돼요? 최저임금 아, 그 나라도 최저임금이 있어요? 네, 있어요 계산하면 한국 돈으로 많이 적어요 20만원, 30만원 사이에 아, 20만원, 30만원 25달러, 250달러, 200달러, 250달러 이 정도 되는가 보네요 아, 근데 그 나라도 최저임금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 정말로 법적으로 그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최저임금이 캄보디아도 있구나 그 나라는 그 나라는 솔직히 말하면 없을 줄 알았어요 최저임금이 없고 그냥 사장님이 주고 싶은 만큼 그냥 내 맘이다 그러면서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최저임금이 그게 음 그냥 알라바이트 같은 거는 그냥 정하지 않고 근데 공장 다니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있어요 아, 이건 오늘 처음 말한 사실이네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 따라서 아, 이게 급여를 받는다는 건 처음 알았네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되게 많죠 이제 그 공장 여성이라고 흔히들 하는 그 3D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든 일은 아니고 뭐 검사라든가 뭐 이렇게 정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남성들에 비해서 그리고 급여도 물론 캄보디아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잔업이라든가 무슨 되게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좀 힘든 상황은 있긴 있는데 음 급여는 뭐 적지 않게 받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한국에서 일 잦을 때 네 쉽게 아니 쉬운 것보다는 잦을 수 있는 찾아준 기관이 뭐 고용센터 가서 찾아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정말 정말 특별히 제가 아 캄보디아는 뭐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거 없어요? 아 자기 능력껏 찾는 거예요?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공장 같은 데 들어가서 일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공고 아 공고 그냥 접수하러 간 거죠 아 그렇게 그렇게 고용센터는 전 제가 들을 때는 있긴 있는데 네 한국처럼 아 곳곳 다 있는 거 음 그렇겠네요 뭐 푸놈펜 시내라든가 뭐 시엠립 이런 데는 그런 시내 중심가에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시골 곳곳에 있기는 좀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 되게 거의 뭐 동네마다 동네마다 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구 정도에는 다 있는 거 같아요 거의 그래 갖고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죠 공무원분들이 일자리 찾을 수 있게 맞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좀 잘 돼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한국에 와서 되게 좋았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 저도 쭉 들어보니까 되게 그런 것들은 정말 좋았을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아는 사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 와이프를 통해서 아 외국 신부가 한국에 왔을 때 그 좋았던 점 다섯 가지를 한번 찾아봤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재미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